이야, 여기 있어. 자! 이야... 이건, 이건 페달이구만. 어, 이건 페달. 저거는 노. 네, 처음 타봐요. 저 보트, 투명 보트. 일단 조끼부터 입을까요? 어, 조끼 입어야 돼. 자, 조끼 입자. 조끼부터. 어우, 신나다. 조였어? 응. 어떻게 타지? 어, 이걸 어떻게 타야 되죠? 여기서 가장 호흡이 잘 안 맞는 피원이하고 승용이가 저 2인승 타고. 너네들이 제일 낯설어하잖아. 둘이 좀 친해져봐. 그럴까요? 좋네. 프로맨스. 띄운 다음에 앉는 거 아니야? 아니, 한 사람은. 타고 밀어주고 뒤집어주면 어떡해. 자, 밟고 들어가. 오케이. 어, 이거 2인승 무서울 것 같은데? 자. 아, 이게 재미있겠네. 바닥도 보이고. 한 개 대해서 대화를 해야겠다. 자, 앉아. 오, 좋아. 자, 승용아. 자, 승용아. 자. 형이 타세요. 아냐, 너네 둘이 앉으려 있잖아. 자, 내가 밀어줄게. 자. 자. 너 잡아. 됐어? 자, 좋은 시간인데. 안녕. 야, 이거랑 너 모기 없다, 모기. 네? 모기 이렇게 없어. 어쩔 수 없어요. 아, 진짜 너무 웃긴다. 자, 갔다 와. 다녀오세요. 잘 어울리는데?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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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왜 돌아? 계속 당글동글 도는데? 어? 대각으로 하는 거 아닌가? 몰라요? 어휴. 그렇게 할 때 내가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할 때. 몰라요? 어, 이렇게. 아, 신난다. 달로. 자. 옳지. 가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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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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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이거 운동된다, 이거.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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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이거 다리가 엄청, 엄청 힘든데? 아니, 언제 가. 천천히야, 천천히. 이게 누가 낭만적이라고 했어. 훈련이야, 훈련. 훈련. 잡아라, 어딨어? 저게 편하네. 저게 편한데요? 저게 편하네. 저게 편하네. 저게 편해요, 저 그냥 발로도 자전거 타듯이. 힘들지, 저. 이런 거 해 봤어요? 어렸을 때, 데이트할 때. 옛날에 봤지. 저게 힘들어, 저게 힘들어. 보기에도 힘들어. 어, 거기 분위기 좋은데. 보기 좋아? 야, 이거. 세워라, 내워라. 좋네, 햇빛도 없고 아주 그냥 좋다. 와, 이 밑에 색깔. 바닥이 초록. 완전히 물 색깔 봐봐. 완전. 아니, 내가 우리 집 애들하고 이런 거 타면 와, 신난다. 이거 못 하거든, 아버지랑. 오, 이건 느낌 있네. 이 외에는 뭐 있어요? 요리 올라가면 전망대가 또 있어. 전망대 요리 가면 되게 예뻐. 전망대 한번 가볼래요? 가봐, 가봐, 가봐. 이야, 참 대한민국 잘해놔, 구석구석. 이게 뭔가 천국에 올라가는 계단 같지 않아요? 너무 아름답다. 어머머머머. 이런 느낌이었구나. 우와. 멋있지? 우와. 막 떨어지네. 야, 이거 다 올라오면 안 될 것 같아. 콜렁콜렁 돼. 그래요? 장난 아니야. 이런 그림일 줄 몰랐어. 우와. 우와. 이야, 너무 예쁘다. 선생님, 물 색깔 봐요, 물 색깔. 저 채식장 봐봐. 정말 크잖아. 저 어마어마한 거. 아니, 여기 절벽이 좀 묘하지 않냐,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는 인공인데 자연같이. 네. 오랜 세월에. 이야, 그런데 인간이 저질러 놓은 거를 이렇게 아름답게 또 다시 할 수 있네, 복원을. 와, 미쳤다. 야, 밑에 봐봐, 승용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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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서 보니까 그럼 더 자세히 보이네. 여기는 그림이 다르네, 저기랑. 어, 앉아. 조금밖에 안 올라갔는데 저기는 굉장히 높이 올라간 것 같고. 그치? 마음 편히 볼 수 있는데. 어, 마음 편히 볼 수 있는데. 마음 편히 볼 수 있는데. 저기가 아니라. 이 바닥에 있는 게 또 안심이 돼. 아, 뭐든지. 바다는 그림 같아. 그냥 산 같아, 산. 진짜? 어. 어, 저게 바다예요? 네, 바다. 아, 저기 끝에 바다구나. 여기서면 꼭 바다가 높은 것 같죠? 훨씬 더 높은 것 같지? 3도다. 신기해. 근데 여기 만약에 이렇게 한 두 명 정도가 오면 외로울 것 같아. 우리 둘이 오면. 너네 둘이 오면 더 실실할까? 아, 그거 뭐 거의 뭐. 너네 둘이 오면. 외로우면 쩔어져. 사라졌지, 사라졌어. 가족 사진 한번 찍으시죠. 진짜 가족 사진이네? 가족 사진. 아버지. 아버지 어디 계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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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는 건 사진뿐이야. 아, 좋다. 밥 먹으러 왔는데 속 시원하더라고요. 그래? 네. 이따 바베큐에서 뭐 그런 구이, 우럭구이 같은 거 있잖아. 바베큐 먹고 싶어? 조개구이 이런 거. 조개구이. 아, 진짜? 사식으로 먹어야지. 형, 우리 굴뱅이 있다고 그랬지 않았어요? 그 뭐지? 아이고. 그 뭐야, 그 뭐지? 아이고. 맛있겠네. 야, 신경이. 내가 그걸 먹을 걸 꺼내서. 배고파 죽겠어, 오빠. 먹으면서 얘기하자. 진짜로. 아침도 안 먹었어. 거기 어디서 나왔니, 김밥이? 여기 팔아요. 아니, 갑자기 어디서 나왔어, 김밥이. 내가 그냥 왔겠냐고. 내가 그냥 왔겠어? 언제 꺼낼까? 지금 계속 지금 눈치만 보고 지금. 먹어보면 다를걸. 감자체가 확 들어간 김밥. 하얀 게 감자야? 오 마이 갓, 너무 맛있겠다. 또 강원도 하면 오징어 순대. 오징어 순대. 또 있어. 양념게장이 있어, 양념게장. 맛있겠다. 근데 게장이 맛있는 집을 사 온 거야? 저랑 친한 지인이 저 챙겨주시는 분이어서 제가 집에서 먹거든요. 어떡해. 양념게장을 뿌려서 그냥 먹으면 진짜 맛있겠네. 형, 이것도 다 김밥이에요. 그래? 그래? 1인 1인 따라. 근데 이거 다 못 먹었어? 우리 여기 스태프 좋은데. 나 도시아기인데 옆에서 좀 알아. 옆에서 좀 알아. 저거, 저거 어디 따라왔어. 너 먹지도 않을 거잖아, 승용아. 아니, 괜찮으러. 이게 집사람에서 해준 거를 먹어야 돼. 아저씨가 그런 거. 오케이, 오케이. 그거 플레이팅 할게, 내가. 예쁘다. 먹어야지, 먹어야지. 알았어, 알았어. 좋아, 맞아. 알았어, 알았어. 좋아, 맞아. 근데 오빠, 오빠 앞에 있으니까 되게 귀염귀염하다. 야, 승용이가. 형 때문에. 형 탕수색을 해. 야, 승용이가. 되게 흥이 많은 애야, 진짜로. 나는 되게 큰오빠 같은데 여기 오니까 되게 귀염귀염하네. 어머, 어머, 어머. 이거 어떻게 봐. 그렇지. 오케이. 됐지? 우와. 와우. 너무 예쁘지? 푸짐해 보이지? 우와. 야,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벌써 먹고 있네. 나도. 먹어 먹어. 맛있지? 감자 들어간 김밥. 완전 맛있어. 그치? 오징어 순대로 초장 찍어 먹으라고. 하얀 게 없잖아. 맛있어. 맛있죠? 맛있어. 맛있어. 맛있게 그래. 너무 맛있어서 마요. cracked indicator.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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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 Blaze. 맛있어. 亲지. 아이고, 명이 잘 먹네. 쩝쩝쩝. 많이 먹어. 그러니까 나도 그런 거야. 됐다. 맛있겠다. 게장은 또 냄밥이 먹어야 맛있지. 게장도 한번 먹어봐. 살겠다, 이제. 첫 끼야. 공부 안 해도 잘 돼. 원래 잘 됐지. 갔다, 갔다. 난 국밥이 신선하잖아. 어떻게 해 보겠어? 했는데 정말. 아냐, 아냐, 나 그냥 먹을래. 나 부각된 것이. 내성적이라. 창고가 이런 거 아니야. 너 몇 말인데. 맛있어. 국밥이 빵빵 하나 집어봐요. 제가 위에다 뿌려드릴게. 국밥이 빵빵 하나 집어봐요. 제가 위에다 뿌려드릴게.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다. 감자가 어딨어? 하얀 게 감자야? 맛있지? 많은 냄새도 나고. 더 편안한데.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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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계속 먹는다, 틀렸다. 오늘은 치친데, 여기. 너무 맛있어요. 진짜 맛있다. 진짜 흡입버스.